헬로 나이스데이 굿몰닝 좋은 하루가 될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에브랜드와 캐리비안 베일에 왔습니다 근처 조비산을 등산을 하고요 에브랜드와 캐리비안 베일을 지기로 왔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셔틀버스에서 내려세요 이곳 에브랜드 앞에 도착을 했어요 먼저 캐리비안 베일을 가겠습니다 캐리비안 베일을 이용을 하면요 에브랜드 전역에 야간 개장을 했어요 야간 개장을 해서 전역 불꽃쇼와 야간 패레이드를 즐겨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캐리비안 베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매표소에요 저는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여름입니다 역시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아 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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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수리함들이 약간 전체가 나오고있어 오! 아! 아! 뱀다! 아! 아! 네! 아! 사랑해라고 글 턴을까요? 네! 하나! 이 말! 해! 사랑해! Do you feel the magic of the night? That's a nice dream for you But you ain't so you said Oh, I feel the magic of the night I feel the magic of the nigh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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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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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